산 중에 있으면 산이 법문을 해주고 나무가 법문을 해주고 새들이 법문을 해주고 그래서 산에 있을 때는 제가 제법 품이 있게 보이고 어울리게 보이는데 갑자기 늘 보던 산도 없고 나무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나무들 대신 산 대신 말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나눠드린 3기와 서원을 함께 한번 하고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인데요 3기는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구절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리수 나무 그늘에 고요히 앉아 평화로이 미소 짓는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삶의 길을 치유와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평화의 가르침인 진리의 법에 기의합니다 이해와 사랑을 지켜주는 수행공동체 화합과 해탈을 실현하는 승가에 기의합니다 다함께 서원하겠습니다 거룩한 삼보가 저의 가슴 속에 있음을 알고 삼보를 실현하기를 서원합니다 사물을 깊이 깊게 관찰하면서 마음 모아 숨쉬고 미소 짓기를 서원합니다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평정의 수행을 하고 중생들의 고통 이해하기를 서원합니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기를 서원합니다 단순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를 서원합니다 가볍고 자유롭기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놓아버리기를 서원합니다 은모님, 스승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심전력으로 수행해서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 진리의 법 승각께서는 부디 저의 정진을 소호해 주소서 지금으로부터 한 900년 전쯤에요 산곡거사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께서 지금 봄에 딱 맞는 그런 시를 한 편 쓰셨는데 그 시가 굉장히 또한 선의 깊이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를 한 번 읊어보면 말리청천 말리청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리나 되는 아주 넓은 가 없는 청천 푸른 하늘 아주 끝이 없는 아주 푸른 하늘 말리청천 그 끝이 없는 가 없는 푸른 하늘에 운기, 구름이 일고 또 비가 온다네 공산 무인, 빈 산에 사람은 없는데 수류하게 물 흐르고 꽃이 피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굉장히 멋진 시다 그리고 이 봄에 아주 어울리는 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조해능대사는 육조당경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과 해가 하나이다 우리는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을 수행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지혜가 증득되거나 또 지혜를 닦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육조해능대사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요함이 아니라 육조해능대사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선정 정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 이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나의 본래 마음이다 바로 그 정한 마음이 어떤 이익혀져서 일만 경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수많은 경계를 만납니다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해야 되죠 물과 만나는 거죠 또 아침 밥과 만나는 거죠 식구들도 만나고요 또 밖에 문을 열면 수많은 차들과 만나고 수많은 일들과 만납니다 이런 만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이 이 수없는 경계를 만났을 때 바로 지혜가 작용한다 그래서 고요히 있으면 정하지만 평화롭지만 그 마음이 대상을 만났을 때는 바로 지혜가 작용한다 통찰이 일어나게 되고 직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로 그 고요한 마음을 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 상곡거사의 이야기처럼 우리 본래 마음은 우리 본래 마음은 말리 청천하다 끝이 없는 푸른 하늘과 같다 그런데 어제는 어땠어요? 봄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저는 어제 해남과 저 지리산 악양을 다녀왔는데요 지리산 자락이어서 그런지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뭐 계곡물이 불어서 6월 장마처럼 그렇게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아주 맑은 푸른 하늘이지만 또 어느 땐가는 구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비가 또 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 구름과 비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인연화합입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인연에 서로서로 의지해가지고 구름도 만들어지고 비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빈 산에 공산 무인 빈 산에 사람도 없는데 공적한 것이죠 바로 정한대 말리청청과 같은 말입니다 물 흐르고 꽃이 핀다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흐르는 걸까요? 한 방울 한 방울 빗방울들이 모여서 모이고 모여서 조금씩 실개천에서 점점이 커진 강물까지 저 바다에까지 그렇게 흐르는 것이죠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다 인연의 화합에 모여진 것들이죠 꽃이 핀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나무가 있어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이 봄에 정말 정성을 들여서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행은 우리의 공부는 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과 해가 하나이다 늘 고요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요함 속에서 각가지의 우리의 삶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육조혜능대사의 바로 정과 해가 하나이다 하는 그 말이 훨씬 이 시를 통해서 더 생생하게 와닿더라고요 이 상곡거사라고 하는 분은요 정말 이렇게 멋진 시를 썼는데 이분은 본래 이렇게 선기가 흐르는 멋진 시를 쓴 게 아니고 본래는 술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시를 써도 맨날 연애시만 썼어요 그런데 또 좋아하는 스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법수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안타깝게 얘기했어요 정말 제주는 뛰어난데 너무나 탁하게 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결국 말 뱃속으로밖에 못 들어가겠다 말 뱃속 다음에 태어나서는 말 뱃속으로 태어날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부가 그 좋은 글섬시로 겨우 이렇게 쓴단 말인가 달콤한 말로 온 세상 사람을 음탕한 마음으로 부추기고 말 뱃속에 들어가는 정도로 그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더 심하게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산곡거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심을 합니다 이 스님의 말 한마디 듣고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술도 끊고 고기도 끊고 그리고 붓을 꺾어버려 그래서 다시는 음탕한 시를 쓰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발언문을 합니다 오늘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음욕과 술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만약 음욕을 부린다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불끄덩이 속에서 한량없는 세월을 보낼 것이며 일체 중생이 음란한 짓을 한 과보를 받아야 할 고통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만약 다시 술을 마신다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철철 넘치는 구리샘물을 마시며 한량없는 세월을 보낼 것이며 또한 일체 중생이 술을 마신 과보로 받아야 할 고통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불보살림이시여 만약 다음 생에 태어나서 이 사실을 내가 잊어먹게 된다면 부디 가피를 들이와 저의 미혹의 구름을 걷어주소서 이 생뿐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라도 나는 이러한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발언문을 쓰십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때부터 바로 그런 술이나 또 고기나 음탕한 시를 쓰지 않고 이제 선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스님의 그런 아주 뼈아픈 충고를 또 우리가 충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이런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저 사람이 받아줄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지간 사람들은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는 시도를 하긴 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과 받아듣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변화가 되어지죠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책을 본다고 해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정말 변화되어지려고 한다면 여기서 화학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법문 한 자락 글 한 줄 에서도 큰 통곡을 하든지 마음속에서 불덩이처럼 일어나든지 그런 화학반응이 일어나야 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7박 8일 이라고 하는 수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행을 합니다 직접 수행을 하는 거죠 같이 함께 앉아서 저는 중간중간에 도움만 줄 뿐이고 변화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곡거사 본래 이름은 황정견입니다 산곡 황정견 거사에 이런 시가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요즘에 철학자들이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방송이라든지 또 일반 신문이라든지 곳곳에서 보면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인문학 강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러면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옛날 임재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개진 이게 바로 인문학의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고 하는 일마다 진실되다 참되다 결국에는 그겁니다 내가 주인 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과거의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거나 또 저 먼 미래에 대한 추측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활빨빨 자유자재하게 당당하게 내가 주인 돼서 하나를 바라보고 한 행위를 하는 것 그 한 행위는 바로 완전한 것 진실된 것 참된 것 한참이 지나서야 아 그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순간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완전한 지혜로 완전하게 내 마음을 거기다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참되다 바로 그런 마음이 나기 위해서는 정한 마음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고요한 마음만 쫓아가서는 되지 않고요 이 고요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으로 일상사의 모든 행위를 하는 겁니다 또 육조혜능대사는 다른 표현을 또 썼습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좌선 또한 그렇습니다 좌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쉬는 것을 좌다 몸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로 떠돌아다니는 것은 진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좌는 밖으로 어지러운 마음을 쉬는 것 바로 정이죠 정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고요한 마음 정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다 이 배대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과 해가 하나이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만 붙들려고 하지 않고 이 고요한 마음을 일으켜서 나의 삶에 생생하게 지혜롭게 쓰는 것이 바로 바로 육조 해능대사의 정과 해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임재선사의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마음이기도 하고 요즘 한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문학의 마음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바로 석가문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을 현실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요 법정스님 글이 인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법정스님도 방금 우리 상곡거사 마지막 구절 중에 수류하게 물 흐르고 꽃이 핀다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당신이 사는 집을 수류하게 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도 여러 편을 쓰셨어요 수류하게 실 그래서 법정스님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언젠가 한 젊은 청년이 뜰에 선 채 불쑥 수류하게 시 어디냐고 물었다 아마 내 글을 읽고 궁금했던 모양이다 나도 불쑥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일러주었다 물 흐르고 꽃이 피는 그 자리가 어디냐고 법정스님께 물은 거죠 수류학의실이 어딥니까 학생은 물론 그 명칭을 따라서 그 집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법정스님은 네가 서 있는 자리가 물 흐르고 꽃 피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도 법정스님을 처음 뵌 때가 있었어요 86년도에 송강사에 갔었는데요 송강사의 큰 어른이셨던 효봉 큰스님의 달의 날 제가 모시던 스님을 스님과 함께 송강사를 갔었는데 마당에서 법정스님을 보고 어떤 분이 묻는 거예요 법정스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법정스님한테 법정스님을 물어보니까 당신이 시치미를 뚝 떼고 저 스님이 법정스님입니다 그러고는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물었던 법정스님을 물었던 그 사람이 제가 모시고 왔던 그 스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법정스님 법정스님 하고 다니고 내가 아니고 아까 그 스님이 법정스님이라 그래도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아주 기지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처음 법정스님을 뵀을 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법정스님을 뵀는데 참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늘 봄이 되면 남도 쪽으로 꽃을 보러 오십니다 한때는 송강사 부리람에 계셨을 때는 이제 남도 쪽에 다 가까운 데가 다 꽃이 피었으니까 꽃 구경하러 다닐 일이 없지만 이제 버리고 떠나기 쓰시면서 저 강원도 산골짝에 계시면서 봄만 되면 봄이 그리워서 늘 남도 쪽으로 내려오십니다 매화가 피면 매화보로 오시기도 하고요 또 연꽃이 피면 연꽃보로 내려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남도 쪽으로 오면 가끔 제가 이제 모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모셔서 매화보로 갈 때 모시기도 하고 또 연꽃보로 가실 때 모시기도 하고 그런데 3일 전에 이제 법정스님 육주기인가 아마 제이였습니다 그런데 법정스님이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많은 분들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 한 번씩 다 만나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때쯤입니다 그러니까 동백꽃이 활짝 피어있고 또 매화꽃이 이제는 꽃망울이 막 올라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꽃을 이제 죄송스럽지만 동백꽃을 보러 오실 수가 없어서 매화꽃을 보러 오실 수가 없어서 제가 감히 동백꽃을 꺾고 또 매화가지를 꺾어서 서울로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병실에 꽂아 드리면서 남도에는 꽃이 활짝 피었는데 스님 빨리 빨리 일어나셔서 꽃구경 가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스님 글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살든 그 속에서 물이 흐르고 꽃을 피워낼 수 있어야 한다 물이 흐르는 것이 사람이라면 응당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수류와 화계 해야 된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물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흘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와 고등학교 1학년 자퇴한 학생이 저희 절에 찾아왔습니다 이 학생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손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주변에서 드렸어요 학교에 갔다 오면 혹시라도 어떤 용어를 쓰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관심이 아이한테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단어를 쓰게 된 배경이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됐는가 아니면 이 이야기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입에서 나온 소린가 다 추측하고 상상하고 추적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니까 고등학생이 됐는데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자기한테만 집중돼 있는 겁니다 아이한테는 아이한테는 자유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을 해도 이제는 이제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부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하는데 소리를 아주 병락같이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과 모든 칭찬과 이런 것까지도 다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저 미왕사에 금강스님 찾아가면 아마 예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서 들었는지 이 할아버지와 아이가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해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 내가 아 분명히 그 애한테만 집중하면 얘를 한 한 달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정성을 들이면 정말 지금 생각으로는 고칠 수 있었을 건데 제가 그때 뭐 밖에 강의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이틀 같이 있고 일주일 같이 있기로 했는데 제가 잘 챙겨주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돌아갔는데 늘 마음에 걸려요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데 어느 땐가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 주변에서는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서는 자유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이 생생하게 활발하게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어른들은 미리서 바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꽃이 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이 봄되니까 꽃이 저절로 피는 것은 아닙니다 꽃나무가 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야 돼요 사람은 좀 추우면 방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또 옷을 두텁게 입기도 하죠 나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추위를 온전히 맞이해야 됩니다 그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봄부터 만들었던 이파리들을 수천 수만 개의 이파리들을 내 손과 같은 이파리들을 과감히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을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뿌리는 더 깊게 또 껍질은 더 두텁게 그래서 겨울을 살아남아야 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아버리거나 피하면 다시는 봄을 만날 수 나무가 없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로 추운 겨울을 당당히 맨몸으로 피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살아남어야 봄을 만나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과감히 맨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큰 힘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물이 웅덩이에 갇히게 되면 영원히 갇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이 모아졌다가 다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힘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참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공부가 아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끌미끌하고 앉아 있어도 화두가 하나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날마다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겨울을 극복하고 그 다음 봄이 되어지면 저 아주 작은 실뿌리 하나까지도 온 정성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봄을 맞이하고 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들여서 꽃 한 송이가 피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봄에 그저 봄되니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하나 피기 위해서는 정말 겨울을 지나고 어려움을 지나고 온 정성을 들여서 한 송이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 꽃을 피우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그 겨울을 지납니다 그런 것처럼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히 맞서고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바로 꽃이 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 이야기했던 우리 산곡거사의 글 중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정좌처 다반양초 묘용시 수류화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초이선생이 이 글을 써서 초이선사에게 전해준 글로 아주 유명한데요 정좌처 다반양초 묘용시 수류화계 고요히 정좌처라고 하는 것은 고요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있는 것 정한 거죠 고요히 앉아서 차 마시고 향피우고 수행하는 삶이죠 정한 정한 것이죠 묘용시 묘용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할 때입니다 뭔가 할 때는 수류화계 물 흐르고 꽃피듯이 고요히 있을 때는 바로 차 한 잔에 향하나 피우는 것 정하고 그리고 묘용시 무엇인가 할 때는 바로 물 흐르고 꽃피듯이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어제를 떠나서 오늘을 살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생함이고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어느 걸 할 때 온 정성을 드리는 것 고요히 있을 때는 늘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어떤 것을 할 때는 활빨빨 자유자재하게 대기 대용으로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되고 하는 일마다 참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하시죠 올라오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법문 주제는 한결같이 사는 일 그것이 수행이다 한결같이 살려고 한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한결같이 사는가 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지혜와 자비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중에서 잘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그런 시 한 편이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서산대사 아시죠 서산대사에 바로 직계 제자이셨던 소요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소요 태능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조선시대 때 최고의 선시를 쓰신 분이기도 하고 또 유부를 통틀어서 조선시대 때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시 개개면전 명월백 인인각하 청풍취 타파 경례무용적 일성재조 상화지 한문으로 하니까 귀에 잘 안 들려오죠 근데 이제 사실은 풀어보면 다 아는 소리입니다 개개 낫개자거든요 개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쇠 한 마리 한 마리 또 장소도 마찬가지죠 곳곳의 장소 여러분들이 오늘 눈을 뜨셨던 여러분의 집 집 모든 곳 그 다음에 타고 왔던 차 차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의 개개 면전 면전 면전은 어디예요? 얼굴 개개의 얼굴에 명월 명월백 어제 저녁에 얼마나 달이 밝은지 절에 있는 외등을 다 껐어요 달빛이 너무 밝아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도량이 달빛으로만도 산이 아름답게 다 드러나고 도량의 집집마다 다 드러나는 그 은빛이 있어요 그 밝은 빛 밝은 빛 달처럼 밝은 빛 그러니까 개개의 면전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그루 한 그루 새 한 마리 한 마리 또 집집마다 또 모든 차마다 사실은 그 안에 밝은 빛이 있다 밝은 빛 거기에서 최대한 최고의 장점 최고의 모습 이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에 그 밝은 빛이 얼마나 밝은지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수하고 그리고 또 얼굴에 반짝이는 그 빛을 만드느라고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만드는 것은 웃는 얼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환희로운 얼굴 웃는 얼굴 여기에서 밝은 빛이 저는 볼 수 있어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밝은 빛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안목 같아요 바로 그 안목을 기르는 것 또 그걸 아는 것 아주 중요하죠 개개의 면전에 밝은 빛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일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또 어느 장소에 가서도 그곳의 아름다움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가서 다른 곳과 비교하느라고 그곳의 밝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할 때더라도 걱정부터 앞서요 그러면 그 일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 이 일이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걱정이 앞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한 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그 밝은 빛 그 장점 이걸 내가 사실은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놓치고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죠 비교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 바로 그곳에 그 밝은 빛 그래서 저는 새벽예불이나 저녁예불 끝나고 나면 마당을 한 바퀴 돌거든요 마당을 한 바퀴 넓은 대웅전 앞마당을 돌아요 대웅전 앞마당을 돌면 얼마나 한 바퀴 돌 때마다 넉넉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돌고 있으면 저 하늘도 네개로 들어오고 또 저 별들도 네개로 들어오고 달빛도 네개로 들어오고 저 산들도 네개로 들어오고 절에 있는 모든 집들까지도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천천히 마당을 돌고 있으면요 그것들마다의 그 밝은 빛이 있어요 또 절도량에서 그 다 숲이잖아요 그중에서 비어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마당이에요 그래서 숲속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뿜어대는 그 밝은 빛 어디로 가겠어요 비어있는 곳으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뿜어내는 밝은 빛보다 사람들이 뿜어내는 빛이 어느 게 더 밝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런 빛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세상을 밝게 각각의 최대한 밝게 하고 또 주변까지 밝게 하는 그런 재주까지 있는 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회의 자리는 사실은 스님의 법문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런 아주 지극히 청정한 지혜로운 자비심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그 법석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절로 법회를 참석하고 마치고 나면 환희심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석에 자주 만나는 것 또한 그 대개의 면전에 그 밝은 빛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두 번째 구절은 인인각하 청풍치 사람 사람마다의 발 아래 청풍치 맑은 바람이 불고 있네 사람 사람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장점이 먼저 보이는가요 단점이 먼저 보이는가요 장점이 먼저 보이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점이 먼저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방어부터 하는 거예요 그 방어가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단점이 보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약해졌구나 뭐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쁜 기운을 뿜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방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불자들은 자기 마음을 돌려서 찾아야 돼요 바로 그 순간 아 단점이 보이면 아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내 나의 장애거든요 그게 사람들 저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약하고 내 장애로움 사람이 사람들의 장점이 먼저 보인다고 하는 것 이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어제 완도 정돌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잠깐 갔다 왔어요 어떤 소설 쓰는 분이 찾아와서 잠깐 바다를 보여주려고 갔는데 완도 정돌이라고 하는 곳에는 바위가 이만한 돌인데도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큰 바위인데도 아주 둥글둥글해요 바다의 돌들 서로 부딪혀서 쫓겨단 부분이 다 깨졌어요 쫓겨단 부분이 깨질 때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아프죠 아프지만 서로 부딪혀가지고 부딪힌 부분이 다 깨져서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돌들은 둥글둥글해서 서로 이제 함께 아무리 어울려도 깨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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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생활이거든요 산중에 스님들이 선빵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함께 한방을 지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한 20명이 한방에서 수행을 하고 또 한 10명씩 이렇게 한방에서 잠을 자고 하다 보면 분명히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세요 또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보면 직장에서도 어느 집단에서 눈에 거슬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방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눈에 특히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스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중생활을 장판대가 묻는다 오랫동안 한방에서 지내다 보면 바닷가의 돌들처럼 모난 부분이 깨지고 왜 깨지냐 나의 다른 사람의 그런 모난 부분을 보면서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난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살피는 거죠 내 모난 부분이 있나 살피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모난 부분이 드러나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 치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그것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부분이 있는 훌륭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둥그러지는 원만해지는 거죠 그게 대중생활이거든요 함께 사는 데에 그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사람 사람마다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줄 모르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저건 틀렸다 저것은 맞았다 이렇게 저것은 스님으로서는 맞지 않은 행동이다 저거는 선생님으로서는 맞지 않는 행동이다 저거는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깨져야 돼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인인각하 청풍치가 사람 사람마다의 발 아래 맑은 바람이 부인다 사람 사람마다의 최고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행동들을 잘 그것을 살필 줄 알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또 그 잘하는 모습을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하게 되면 훨씬 더 극대화 되어지거든요 저는 아침 공양이 끝나면 늘 부엌에 들어가요 부엌에 들어가서 오늘 공양을 누가 했는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맛있는 오늘은 누구 생일인가 어떻게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렸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쑥 지나가면 얼굴이 환해져요 또 이 봄에는 어제는 이제 그 공양주들이 저 밭에서 원추리 원추리를 막 뜯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아 원추리 나무를 먹을 수 있겠네 그 부드러운 싹 지나가 또 지금은 머이순이 많이 나왔어요 머이순 또 쑥 그건 공양주는 정말 나물 하나 뜯으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 봄에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하나 뜯을 때 마음 그래서 그것을 나물에서 밥상에 올려놨는데 밥은 잘 먹고 난 뒤에 밥 잘 먹었다 이렇게 하고는 아무 말도 않고 문 열고 각자 방으로 스님들이 쏙 들어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님들이 잘 공양했으면 그걸로 족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저는 늘 부엌에 가서 오늘 특별한 음식이 있으면 정말 맛있다 가짜로 한 게 진짜로 맛있다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해주니까 점점 부엌에 반찬이 좋아져요 그런 거죠 자꾸 자꾸 야단을 치다 보면 진짜 못한 줄 알아 잘한 것만 자꾸 칭찬하다 보면 정말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 물을 주는가 이게 달려있어요 나한테서도 나한테 화에다 물을 주면 계속 화가 나는 거죠 늘 불만스럽고 화만 일으켜요 내가 말 한마디 해놓고 참 이 말 잘했다 행동 행동 하나 해놓고 이거 참 내가 참 행동 잘했다 이렇게 늘 책 하나 선택해놓고도 이거 참 내가 책 선택을 잘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자기 장점에 칭찬을 해주는 것 이것도 또한 나의 장점에 물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도 칭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인인각가 정풍지 사람마다의 눈에 거슬리는 건 절대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죠 저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덕분에 굉장히 큰 공부를 했죠 지금은 미왕사에서 주지를 20년 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선원에서 참선을 했어요 저 백양사 온문함에서 참선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20명이 한 방에서 잠자고 또 거기서 바로 공양 밥 먹고 거기서 참선을 하는데 한 스님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나이는 저하고 똑같은데 제가 저는 일찍 출가해서 상판에 있고 그 다음에 늦게 출가하셔서 그 스님이 5년밖에 안 돼서 저 하판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칠어요 말하는 게 거칠고 행동하는 게 거칠고 그래서 처음 딱 보자마자 아 저 스님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뭐야 딱 한 번 생각했어요 딱 한 번 처음에 보자마자 그러고는 나 잊어먹었죠 내 볼 때마다 그 생각하겠어요 한 번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여러 대중이 함께 차를 마시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님하고는 눈을 안 마주쳤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건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차를 줘도 꼭 늦게 주고 그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부터 딱 한 번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점심을 공양하고 포행을 가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는데 그 스님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삭 꺾였어 그때서야 내가 한 거야 어? 이게 뭐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꺾였지? 왜 피했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아 뭐 때문이지? 나를 살피게 된 거예요 나를 살피 그러면서 다시 그 스님 마음의 마음을 살피게 됐어요 저 스님의 마음을 나와 똑같이 정말 귀하고 귀한 마음을 내서 출가해가지고 나이 어렸을 때 출가하는 건 훨씬 더 수월해요 전 열일곱 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는 선택하기가 너무 수월해 그런데 나이 먹어서 출가하게 되면 굉장히 걸리는 게 많아 끝없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석가문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천을 짤 때 가지가지 좋은 실들로 천을 엮어내듯 인간의 삶도 그러하다 천 엮듯이 인간의 삶이 사실은 엮이고 서로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출가하는 건 굉장히 저보다 몇 배 어려운 거죠 그 어려움을 뚫고 출가를 해서 그것도 산 꼭대기 암자에 참선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제가 어느 순간에 재공부만 하다가 저 스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선입견으로 봤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생생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었던 옆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옆에 스님 또한 그대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 안에 선방에 앉아계신 스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 그래서 그 순간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 참선하고 앉아서 혼자 앉아가지고 등 돌리고 벽보고 앉아서 참선하는데 한 분 한 분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스님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덕분에 사실은 그 스님 덕분에 내가 굉장히 큰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면서 내 생각을 뒤로 하게 되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생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스님한테 미안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동안에 들었던 마음이 그러고는 이제 어느 날 산책을 할 때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스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스님에게 아마 처음에 드는 행동이나 말이 거칠어서 마음속에 경계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스님 덕분에 오히려 이런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요 선빵에 와서 스님을 보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내 나이 또래인데 일찍 출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 많이 대화도 나누고 도움도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자마자부터 생콩하니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눈길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왜 그러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언제 한번 걸려봐라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가 더 그러면서 그렇게 3개월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혀서 걸망지고 둘이 다 산을 내려갔겠죠 천만다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그 그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주변에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한번 돌려봐야 돼요 그러면 큰 공부의 계기가 된다 바로 저 저 사람 또한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자기의 단점을 더 잘한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했을 때 비로소 좋아지는 거죠 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못 볼 뿐인지 다만 못 볼 뿐인지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타파 경례 무영정 타파 깨뜨려라 경례 거울 속의 모습을 깨뜨려라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 기대감이야 기대감 내 얼굴이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어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얼굴 거울을 보죠 그게 뭐냐면 기대감이야 기대감 거울 속의 모습을 깨뜨려라 이것은 바로 기대감을 깨라 기대감이 있으면 그게 충족되기가 쉽지가 않아 기대감을 깨라 그리고 무영적 그림자 자체마다 없애라 과거에 저 사람이 어땠는지 이것을 깨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의 이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저 하만에서 두 부부가 템플스테이를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기 전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 둘이 하고 함께 이제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대답을 하는데요 부인이 20살부터 남편을 사귀었대요 그래서 8년간을 사귀고 28살에 결혼해서 지금 33살이니까 5년째 결혼 5년째에요 그런데 화가 나 죽겠대요 화가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108배를 했대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108배를 하는데도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딱 108배 할 때만 괜찮고 그 다음에는 또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납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연애할 때 하고 처음 결혼했을 때 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술 먹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멋지게 보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술 먹는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서 불안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나쁜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스포츠 도박을 한대요 스포츠 도박이 뭔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그랬어요 그 과거의 모습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이 남편을 비교해서 보려고 하지 마라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남편 지금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는 이 남편을 부정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라 살아있어서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내 남편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라 그래서 먼저 인정을 해라 이 남자를 보면서 딴 남자 생각하지 마라 딴 남자가 뭐냐면 과거에 연애했을 때 또 결혼 초기에 나를 잘해줬던 그리고 또 뭐요 다른 다른 부부들의 남편의 모습 아니면 소설 속에 드라마 속에 남편의 모습을 남편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이 남자를 보면서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남자를 대입시켜서 늘 불만스러워 하지 마라 바로 그 생각을 없애야 돼 우리는 늘 어떤 것을 보면서 이 앞에 것을 보지 못하고 딴 것을 생각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바로 그 생각을 버려라 쉽지 않지만 그걸 버려라 왜 그러냐면 행복하길 원하지 않냐 행복하길 원하면 절대 그 상을 버려야 된다 그 상이 나의 행복을 져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남편은 어디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 수시로 부인에게 선물을 해라 육방에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부인은 결혼하게 되면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뭐냐면 남편이다 남편이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혹시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늘 노심 조사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남편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니 그러니 늘 어디 돌아올 때마다 늘 하루 종일 내가 생각했다고 하는 표시로 부인에게 저 시골에 살면 들판에 꽃이라도 하나 꺾어서 가지고 오고 아주 조그만 거라도 늘 선물을 해라 그게 이제 남편의 도리다 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결혼했으면 한 사람을 책임져줘야 된다 그러려면 밖에 나갔을 때 책임져주는 행동을 해야 된다 부인은 뭘 해야 되냐 남편에게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라 자존심 자존심을 세워주면 남편들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자존심만 세워주면 하늘에 별도 따온다 근데 자존심이 꺾이면 꺾이게 되면 어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자존감을 꺾이게 한달지 또 집안에서 자존감 꺾이게 하는 말을 한달지 하면 불만스러운 말을 하면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 그래서 딴 짓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으로 또 과거에 말했던 약속했던 것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자꾸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딴 남자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타파격례무용적 그림자 자체마저 없애라 그렇게 두 부부 아마 잘 살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일성 제조 상화지 일성 제조 일성 한 소리 제조 새가 운다 새가 이 봄에 다 깨꼴하고 오니까 나뭇가지에서 꽃이 핀다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게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물이라든지 모든 장소라든지 모든 것에서 그 밝은 빛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람사람마다에서 그 장점들을 잘 살려줄 줄 아는 사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나 과거의 행적을 깡그리 싹 놔버리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이 사람은 늘 언제나 이 사람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 행동 하나에도 행복해하고 사람들을 꽃피우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소요선사의 그런 시에 나와있는 법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늘 이 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그래서 도인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공부의 안목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목만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힘이 없어요 이렇게 법문만 듣고 만족해하면 사실은 이것만도 아주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문 듣는 것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뭐야 듣고 난 뒤에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그러지 못할 때는 수행을 해야 돼요 문사수 수행을 해야 돼요 스님들에게도 간혹 늘 그런 말을 합니다 고요함 정정 선정에 드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선정 그래서 그러나 이 선정이 정에만 그친다면 안된다 뭐 해야 되냐 바로 일어나서 경계를 만나야 된다 지혜는 경계를 만나야 지혜가 일어난다 절대 선정에만 들어 있으면 그 지혜가 그 안에 그냥 담겨져 있을 뿐이다 일어나서 경계를 만났을 때 지혜가 일어나고 이 지혜가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자비심이 일어난 거다 이거는 그대로 공식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실천되어졌을 때 비로소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실천의 힘이 오래 갔을 때 비로소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매일 일상의 반복 일상의 반복이다 이게 오래도록 한결같이 이루어졌을 때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일기도니 천일기도니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백일간 천일간 이렇게 기준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어나서 일어나서 조금 휴지라도 줍고 풀이라도 뽑고 마을이라도 청소하고 이런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법문 듣고 난 뒤에 그런 몸을 움직이는 실천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아주 작은 행동에서도 지혜가 막 샘솟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을 돕는 것이래요 자기를 돕는 것이 되고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절반은 잠이다 10년은 어린 시절로 써버리고 20년은 늙어서 잃어버린다 남아있는 20년마저도 울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화를 내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수백가지의 병고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몇은 자궁에서 몇몇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어떤 이들은 기어다닐 수 있을 때 어떤 이들은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몇몇은 늙어서 다른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하나하나 사라져간다 마치 과일이 땅에 떨어지듯이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하게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나무엘에 저 나무에 봄에 이 봄에 핀 수많은 꽃들이 다 마지막 저 가을에 열매로 맺지는 않습니다 꽃이 되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조그만 열매가 봄바람에 떨어지기도 하고 여름 태풍에 떨어지기도 하고 삶의 삶의 과정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의 감사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런 삶은 다시는 없다 생각을 하고 온 정성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사람의 삶 이 삶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 주제는 아름다운 회양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회양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 전쯤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심 조심 했습니다 뭘 마치고 떠난다는 것이 아주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브레이트 시에 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떨어지는 빗방울도 조심하게 됐다 하는 식구를 생각하게 됐어요 운전할 때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래서 어제 30년 동안 살았던 곳 20년 동안 주지를 맡았던 곳을 떠나자마자 이곳에 무상사 BTN 불교법당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래서 오늘이 제가 마치 30년 살았던 곳을 떠나는 회양법회처럼 되었습니다 법정 법정스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을 보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동안에 쭉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또 도움 준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장소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무한히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곳을 떠나와서 생각을 점점 땅끝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만큼이나 점점점 분리되어지면서 생각들어지는 것이 바로 무한히 감사하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거기에서 살아왔던 것 중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에 군대를 제대한 표승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스님 덕분에 군대 생활하면서 별을 실컷 봤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부터 처음 주지 맡으면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한문학당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어린이들 한문학당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대상인데 7박 8일 동안 절에서 머물면서 한문공부를 하고 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아이들이 오죠 2000년도에 미왕산은 너무 도시와 거리가 멀고 시골이라 해남 사람들도 잘 모를 정도의 사찰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다가 제가 아주 단순하게 작게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게시판만 걸고 사진 한 장 올리면 한나절 정도 걸리는 그런 전화모델으로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사찰 홈페이지로서는 네 번째 홈페이지입니다 조개사나 또 봉은사 해인사 그 다음에 미왕사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볼품은 없었지만 그 홈페이지 덕분에 거리감이 없어졌어요 그 땅끝까지 사람들이 오려면 평생에 한 번이죠 그런데 미왕사 홈페이지는 다녀오고 난 뒤에 사무실만 가면 컴퓨터만 켜면 제일 먼저 미왕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한 450명에서 700명까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홈페이지에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한문학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30명 모집인데 한 200 한 40명 정도가 모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교육 열기가 많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경쟁률이 셌어요 아무튼 처음부터 한문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중에 별빛이 아주 좋은 날 밤에 마당에다가 카펫을 깔고 절에 있는 불을 다 끄고 아이들을 눕힙니다 한 3분 정도 눈을 감게 한 다음에 눈을 뜨면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해요 어떤 이들은 일본의 호시노무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면 별성자 들랴자 쓰거든요 성야라고 하는 데인데 별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 별보다 미왕사의 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별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쏟아지는 별들 그 별들의 감동을 한번 아이들 가슴에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그 학생 중에서 한 명이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스님 덕분에 별을 실컷 봤습니다 성공한 거죠 세상에 밤하늘은 많고 별들도 많은데 그것을 가슴에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이들 한문학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절 바로 밑에 있는 학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 밑에 있는 학교가 다섯 명이 다니는 학교예요 분교였습니다 한 4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많을 때는 60명 70명 일 때가 있었고 평소에는 한 40명이 보통인데 갑자기 다섯 명으로 줄었습니다 절 미시라 산골이고 선생님들이 그리 찾아오기를 꺼리는 학교가 됐습니다 학생도 학군이 변경되어져서 아주 작은 학군에 속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에 내려가서 이 학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었고 또 또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이고 또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마음을 나누기를 했는데 학교가 없어지고 나면 그게 다시 사라지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없어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작은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신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점점이 커져서 엊그제 졸업식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54명인 학교가 됐습니다 또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되어진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졸업생들에게 절에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가는 아이들의 교복을 장학금으로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도 우리도 장학금 주세요 또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도 우리도 장학금 주세요 해서 초등학교 세 군데를 장학금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남 교육청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미왕사를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미왕사로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템플스테이 비용을 절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주고 돈을 주고서라도 학교에다 사정을 하고 학생들이 절에서 하룻밤이라도 머물게 하고 하는 포교를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어떻게 접근할까 이런 마음을 못 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오히려 템플스테이를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까지 내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중학교 입학실 때 또 장학금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또 템플스테이를 왔어요 또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 템플스테이를 오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다섯 군데가 1년에 템플스테이를 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장학금을 주는 곳이 몇 군데가 됐겠어요 너무 많아졌죠 한 일곱 여덟 군데가 장학금을 미왕사에 주는 곳이 됐어요 어느 날 해남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해남지역은 옆에 있는 완도나 진도보다 도서지역이라서 선생님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임 선생님들이 오게 되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초임 선생님들이 오면 잘 가르쳐주면 금방 가고 또다시 초임 선생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전라남도 지역의 선생님들이 해남을 좋아하는 곳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뭐든지 시키세요 그랬더니 미왕사 전라남도 지역 선생님들을 위한 미왕사 템프스테이 2박 3일을 공고를 했는데 저희 절에서는 이제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을 하려면 한 30명 정도면 아주 적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3일 만에 28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 280명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 차례만 했죠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템프스테이를 이제 세 차례 했습니다 세 차례 했더니 또 도교육청에서도 이제 그런 선생님들을 위한 우리가 전라남도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시 중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이 넓은 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 하나 저 아이들에게 내가 어렸을 때 시골 마당에서 평상에서 한여름밤에 봤던 별 그 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는 그 생각 하나의 한 지역의 그런 교육활동의 중심이 될 정도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생각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오면서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해남 지역에 교장선생님들 또 교감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회장단들이 참여하는 줌으로 하는 신년 2021년 해남 지역의 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에서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강의를 잠깐 하고 왔는데요 이제 한 지역을 그렇게 이제 한 사찰이 담당하고 또 그 역할을 하고 또 수많은 아이들에게 가슴에 별을 선물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 것을 하는데요 한 가지 것은 이제 눈을 뜨자마자 혼자 감탄사를 질러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래요 아 나는 참 복이 많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눈을 뜰 수 있다니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요 그 저 보름 때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서해로 지는 달빛이 진도 앞바다에 이렇게 은빛이 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 이걸 참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하면서 참 복이 많다 또 거기는 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소리들이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그 새소리들 또 봄되면 온갖 꽃들이 눈 감고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매일매일 꽃이 피고요 또 거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또 평화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에이 저 땅끝까지 가야지 하고 출발하면 오는 동안에 그게 다 녹나 봐요 그래서 아주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완전 빈 그릇이 되어서 이 아름다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근심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다 비워낸 사람들을 늘 만나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이 그래서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침에 새벽에 불을 그 대중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니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빗자루로 마당을 쓸 수 있다니 또 이 싱그러운 봄바람을 만날 수 있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그 순간들이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를 아주 귀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저는 어제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것과 오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죽어있는 생각이에요 오늘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려고 한다면 어제의 생각을 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생생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귀하게 사니까 20년 30년도 마음속에 하나도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마치 하루를 산 듯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침 예불할 때 큰 소리로 추건을 하고 제 귀에 들리게 합니다 나홍선사의 바론 나홍선사의 발언문인데요 그중에 한 대목이 문화명자면삼도 견하형자 두개탈 문화명자면삼도 문화명자면삼도 나의 이름을 듣는 자 지옥 아기 축생의 그런 과보를 면하게 되고 견하형자 두개탈 나의 형상을 보는 자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즉시 해탈케 하여지다 하는 그런 발언이 모든 수행자들의 발언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새벽 새벽이면 그렇게 소리 내어서 제 귀에 들리게 하는 발언입니다 나의 이름을 듣는 자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형상을 보는 자 너무 환희롭고 기쁨에 넘쳐서 마치 나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은 자 수행자 조사수님들처럼 그렇게 깨달은 자 수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발언을 늘 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나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 내 이름을 듣는 사람들에게 회항하겠다고 하는 발언인 것이죠 그걸 저는 늘 미왕사에 있을 때는 한몸이 됩니다 한 장소가 한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나의 한몸이죠 나의 한몸이죠 내가 살고 있는 편안한 집이 나의 한몸인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와 한몸인 것이죠 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와 한몸인 것입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되는데 이게 남과 비교하면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데 나와 남 이렇게 하는 딱 분별 속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그걸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것들이 각각 다 쪼개집니다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면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다 각각 나눠지는 산산조각이 되는 겁니다 또 지역 출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나누어서 나를 생각하면 그것처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미왕사를 생각할 때 거기에 살고 있을 때는 그게 한몸이듯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대중들이 한몸이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몸일 때 한몸일 때에는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 미왕사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든든함 용기 희망 을 주는 곳이 되면 좋겠다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마음이 들고 또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이런 든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도량에 그 도량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근심 걱정 다 떨어지고 극락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환희롭고 환희롭고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함께 살고 있는 대중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겨나 형자 득의 탈이 바로 그 그 도량의 죄와 한몸이 돼서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량이 이제는 이제 잘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도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곳에 있으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루하루를 또 20년을 하루처럼 사는 동안에 또 바로 그곳이 나와 한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 미왕사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눈길이 가지 않았던 작은 절이 이제는 세계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는 큰 절이 되고 큰 역할을 했듯이 저 또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분리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세상에 이익되는 거죠 이제 세상에 미왕사가 두 개가 생겨났으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한 공간에 어느 한 공간을 그렇게 또 어느 한 직장을 한 집을 한 가족을 그렇게 한몸으로 여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가족 중에서 누가 한 명이 아파도 사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리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국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집 이것들을 늘 한몸처럼 여긴다면 그리고 한몸처럼 잘 가꾼다면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함께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더 깊은 공부를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제가 한 곳에서 20년 30년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많은 불자들의 그런 도움으로 사실은 그런 도량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정스님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아름다운 마무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회항을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회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수행자입니다 한 몸만 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수행의 방편이었고 포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의 수행을 아주 깊이 해야 되겠다 더 깊이 할수록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회화하는 마음을 함께 전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드는 생각이 이제는 저도 제 수행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스승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 오랫동안 가슴에 늘 품고 있는 것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저 또한 좋은 스승을 될 수 있도록 그런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티벳의 림포체 교육 있잖아요 림포체 교육이 좋은 스승을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분의 큰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런 큰 스승을 찾아다니는 거죠 꼭 전생에 그런 그분이 환생 아니더라도 그 스승을 찾는 새로 태어난 아이 중에서 스승을 찾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스승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림포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싹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서 스승으로 교육을 시켜서 큰 스승으로 만드는 일 그런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저 다람살라를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스님들이 시골에 탁바라로 다녔습니다 아마 제 세대가 맨 마지막 세대인 것 같은데요 또 절 밑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광경을 더 많이 접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한철 살려고 한다면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가서 탁바를 탁바를 합니다 지금처럼 절로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죠 교통이 그렇게 가깝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스님들이 밥을 얻으려고 하면 마을에 가서 밥을 얻으려고 한다면 법을 전해줘야 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법을 전해줘야 쌀 한 대빡이라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쌀 뒤주 20명이 산다 그러면 산중에 저는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빵에 20명이 산다 그러면 쌀 뒤주가 20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법령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 스님이 탁발에 오면 그걸 자기 이름에다 붙는 거죠 매일매일 선빵 스님들 공양할 때는 그걸 다 한꺼번에 섞어서 섞어가지고 모아서 한철 밥을 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한 끼 먹는 스님은 한 옷만 두 끼 새끼 먹는 스님은 그 스님 뒤주에서 두 옷만 새끼 먹는 스님은 세 옷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밥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 한 밥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내가 어느 집에 다녀왔는데 그 집에서 탁발을 해왔는데 그 집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상담해왔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 그러면 그러면 이 밥을 먹을 때마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더 공부에 채찍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쌀을 스님께 드리면서 온갖 상담을 하는 거죠 이번에 새로 집을 짓는데 방향이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다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날짜가 좋겠습니까 이것도 다 지혜인 거죠 이름은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마을 이름은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마을에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소소한 것부터 또 자기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탁발한 스님들이 한철 공부하고 난 뒤에 마을에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살펴줬던 시대가 수천 년 동안 한국엔 내려왔던 풍습입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다음 스승을 찾는 겁니다 띠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저놈은 훌륭한 스승이 되겠다 너는 어느 집 아버지가 누군고 어느 집인고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는 이 마을에 있으면 수명이 많이 작습니다 절에 들어오면 그게 길어집니다 온갖 방편을 써서 스승을 찾아내는 거죠 그분들이 뭐요 훌륭한 스승들이 되는 겁니다 스님들은 그 수행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눈에 불을 켜고 새로운 스승을 찾는 그 역할들을 예전은 우리나라도 했었다 저 티벳의 림포체를 찾듯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금 절집안에 있으면서 또 미왕사에 있으면서 제가 이젠 조금 눈이 더 밝아져서 이제는 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 좋은 스승들을 찾아서 좋은 밑거름이 돼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밥값을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해양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